정국이 아니 이 쪽이 아니야? 저리가 인마! 야 이 자식아 죽여기야! 아저씨!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한테 다 열어보는건가? 여기를 안 열리는데 아 여기 문 열면 바로 창문을 보네 아 그런거야? 이쪽으로 가나? 어디로 갔냐? 아 여기 점프 되지 않냐? 아 알겠다 알겠다 아 뒤에 의자 있었어 어? 아 의자 갔다 놓고 아 맞네 맞네 어 의자가 안 집어지는데? 의자가 안 집어지는데? 휠체어 내리라고 해야지 아 몸 불편하신 분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이쪽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는거? 아니네 이쪽 안되고 뭐야? 어느쪽으로 하는거야? 여기 여는건가? 아닌데 이거 여는거 아닌데 어우 끔찍하기도 생겼다 진짜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엔 뭐 별거 없으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거 아니야? 열어줘! 이런 허접한 놈들 내가 무서워서 못 여는구만 뛰어가는건가? 저까지? 점프해가지고? 아 아닌가? 저쪽으로? 분명히 저쪽으로 지나가는거 같긴 한데 그지 뭐지? 저쪽으로? 그니까 이쪽으로 못가 저기 뭔가가 있어 그니까 장치가 있는거 같애 중간에 아 문을 다 열어보라고? 아 문을 다 열어보라고? 고맙습니다 문을 다 열어보래 일단 문 문을 싹 다 열어야 되는거 같애 저 이쪽으로 일단 문을 닫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조용하고 가만있어 어 쟤 잠깐만 왜 저 한번 문 닫아봐 문..아니 여기 나가가지고 문 닫아봐 여좌있다 한번 대봐 아냐아냐아냐 그니까 아래쪽에서 뭔가 문 여는 버튼이 있나봐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거 이거 안열리고 하나씩 열어봅시다 일단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근데 배터리들이 이런데 뭐 숨어있는 배터리가 있나? 없네 이 배터리를 확보를 하라는데 배터리 못찾겠어 여긴 아무것도 없어 일단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열어보고 어 열리네 오케오케오케 아아아아 오케이오케 팁 땡큐 뭐야 여기 숨어야지 일이 생기는건가 기다려봐 뭐..뭐있어 위에 아 아닌가 침상위에 뭐있는거 아니야? 숨어봐 침상위에 뭐있는것도 아니고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방 돌아다니다보면 건전지도 얻을 수 있어요 건전지도 건전지 건전지 먼저 찾을까? 여기 열어볼까 여기도 안열려 창문을 왜봐 창문 자동으로 오는거야 이쪽 아니고 지금 로밍하네 원래 아까 로밍했나? 로밍하는 친구구나 양현철이 맞았습니다 켜농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 뭔가 발견했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에 먼저 자고있는 친구가 있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방에 건전지있다고 여기 건전지만 쓰는거 같은데요 일단 이쪽 방에 열어보게 일단 이쪽 방에 열어보게 다 열리는군요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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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다 찾았다 안일어 안닫혀 안닫혀 숨어야되는거 같아 일단 숨고 뭐가 지금 사운드 바뀌었지 이쪽 맞나 봐 그냥 나가서 그 건전지를 어 뭐 딴 방 가서 찾아볼까 왠지 왠지 저쪽이 통로 같지 이쪽 안열려 없어 하나도 없어 아까 봤어 이거 아닌데 열려있는 방에 들어가면 건전지가 있는건가 건전지 없어요 여기에 제대로 전 제대로 된 정보 맞아요 여러분들 그게 저 사람이 행동이 바뀌었다고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애들이 공격 안해 건전지 있다 그래가지고 건전지 찾을라 했는데 건전지 없어 돌아다니면 반짝이 보인대 여기 없나봐 자 그냥 갑니다 일단 아까 이쪽이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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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 여기 있는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없네 오케이 없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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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 자식들아 얘네 뭐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나본데 달리다 가라 아 여러분 소리질러 미안해요 반대쪽 아니야? 반대쪽이야 반대쪽 끄고 어 뭐 소리 들려 이쪽으로 나가 어 아 이쪽이 이렇게 통하는구나 아 길 찾았어 길 찾았어 일단은 문 안 열리고 여기는 당연히 형이 더 무서워 미안해 자 여기 샤워룸이에요 여긴 안 열리고요 뭐 중간에 아이템이 없는데 배터리 있다 배터리 있다 어 잠시만 배터리 먹었어? 배터리 오야 이렇게 깜빡이네 여기 보니까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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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문 아 여기 안 열려요 문이 돌아서 가야돼 최대한 배터리 아낌서 하겠습니다 거기인거 같애 여기 가가지고 왼쪽 왼쪽편으로? 왼쪽 저쪽은 안 가지지 누가 막 소리 지른다 열고 안 열리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아아아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나봐 아 나 이거 싫은데 이거 뒤에서 뭐 나오는거 아니야? 그러지마 자 갑니다 아 요런식 아까 쟤네 여기 앞에 누구 있지 않았냐? 나 죽여버린다는데 아까 막 우리 공격하려고 했던 애들 있잖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 아닌데 이쪽 있었는데 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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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흐하하하하하 고마워 고마워 이거 틀어줘서 고마워 아씨 고마워 땡큐요 나 이런 노래 한 번씩만 틀어줘 나 진짜 죽을거 같애 베스플레이 아하하하하 아하핳 저게 배터리 없어요 여기는 일단은 반짝이는거 없구요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벽면에 뭐 써있다 핏자굴 따라 출고로 나가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찾았어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일단 타고 어디 엘레베트 어 독가스 어어 아 가친방에 지금 독가스 주인공 끄떡없죠? 뭐 저 저장, 저장했어요 어, 이런데 잘 한번 보자 이런데 배터리 있을 줄 알았거든 이런 게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임들 생각보다 내가 이런 게임 잘하거든 자 갑니다 배터리 하나 찾아서 이런 쪽지들 못 먹어요 지금 일단 표시가 안 뜨네요 자, 핏자울 따라 출구로 나가라 벌써 1시간 10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못 나가 일단 뒤쪽에 어,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잠긴 문 잘 기억해놔 여기 핏자국 따라서 가래 아, 핏자국 따라서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아, 괜찮아요 쟤네 공격 어차피 저장 중 공격 못하는 애들이야 아까, 아까 왔던 데인데 여기? 저거 한번 읽어봐 어디? 다운, 다운 이거 읽어봐, 다운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라는데? 출근은 아래 여기 찾아보가자 우리 배터리만 안 돼 안 돼 아래로 떨어지래 한번 여기 배터리만 좀 찾아보고 가자 어, 뭐 있다 뭐 있다 찾았다 찾았다 이게 뭐지 미술 프로그램 폐지 관련 문제는 이리 연락하라고 자이크너 박사가 알려주기 메일을 보냅니다 마틴 아침버드 환자는 맨손그림 치료에서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술 프로그램 폐지 후에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높으신 분의 부름 운운하며 심각한 정신분열과 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실행한 지금 미술 프로그램을 정지를 했더니 어, 증상이 심해졌대요 머크포에서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현실로부터 유리하려는게 아니라면 달리 영문을 알수 없는 처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밖에 길이 없습니다 절로 가야됩니다 여기 뭐 있거니? 어? 여기에? 뭐 있을 것 같애 아니 그래도 가는거야 피자국 따라가네 문을 닫으면 추격자를 방해를 여기 아직 그 추격자가 있나봐 추격자가 있겠지 추격자 따라온가봐 기다려봐 저거를 액티베이트를 먼저 해야돼 네 그니까 지금 보면 저기 지금 저기 잠겨있다 뜨잖아 뭐를 실행을 하나 해보는거 뭔 소리야? 괜찮아 괜찮아 어? 쟤 아무것도 못하는 애 아니야? 근데 몽둥이를 들고 있는 애 쟤 몽둥이 들고 있는 애 때리는 애지 그냥 가 괜찮아 그냥 가 괜찮아 안 열려? 가보자 살짝 붙어가지고 저놈은 공격한대 저 공격한다고? 응 공격한대 조용히 가면 돼 여기 가보자 골고루 왈보우 뭐 왜 가만히 보고 있어? 골고루 고격할라봐 고격해 이 자식아 안오나? 뭐 들면 일단 저 편한 애야? 쟤네들은 친한 애인가 보네 아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보나 설마? 잠시만요 팬티 한 번씩들 확인 해보세요 실금 하신거 같은데 올라가는거 아니고 문 열리는? 열린다 으어어어! 야 잠깐만 아, 아씨, 마우스 또 돌아갔어 아, 잠깐, 잠깐, 잠깐 어후, 이거 자꾸 나가라, 나가나, 나가.. 나가, 나가. 저장했어, 저장했어. OK 나가아아아! 한대만 더 draw jakby 죽는대 잠깐, 이거 멀어지면 괜찮아요 멀어지면 괜찮아 멀어지면 피 회복된다 그랬어 나가, 나가, 닫아, 닫아 달려 달려 달려! 뛰어! 뛰어, 눌러! 왜왜왜왜 어어 다이아어어어 어어 어어 잠깐만요 채팅창이 하나 제가 잘못 건드려요 꺼져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채팅창 설정좀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안죽었다 와씨 나이스 아 안죽었어 안죽었어 와 신컨으로 이걸 그냥 지금 극복을 합니다 아 나 지금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목이 쉬었어 지금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아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엄마아 엄마아 갈게요 바꿀래? 비명으로 게임 실력이 늘었다고 여기까지 했으면 어차피 체력은 지금 만땅으로 회복이 된단 말이야 잘했어 지금까지 우리 잘했어 이제 게임 한 반은 왔을거야 3분에 2쯤 왔나? 이제 엔딩이 다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설정만 해줄게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잘했잖아 게임을 굉장히 지금 플레이를 잘했단 말이야 우리가 거의 다 지금 깼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거 얼마만큼 온거에요? 두 시간씩 가자고? 그럴까? 사실상 반도 안왔다고? 아 그래도 3분에 1했어 3분에 1했어 3분에 1했어 하 좋아좋아 가자 오케이 니가 10시까지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또 할게 아직 초반부분이라는데 20%정도 피자국 따라줘 저장했어 저장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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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했어 형이 여기까지 잘했다 security 템 눌러봐 목표가 저기 있어 템 눌러봐 피자국 따라 출구로 나가라 피자국 여기 오른쪽에 있었어 저 저 따라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돼 쟤네 어차피 못 오고 뭐지? 이쪽 아닌데 저기 저로 나가야되나? 아닌데 security 들어가볼래? 열어봐 안 열리네 틀렸어 가볼까? 저로 한번 가봐야지 이제 훈련병 끝내놓고 자기들끼리 군생활 끊는 것처럼 꾸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야 넘어서 매달리려면 창턱을 향해 움직이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아 아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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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좀 봐봐 아 이런식으로 가는구나 조잡고 미켰어요 오케이 좋아 실제 정신병원 시설관리자 지금 매우 쫄깃합니다 와 아 실제로 직업이 정신병원 시설관리자세요 요구님 이거 뭐 있는거 같애 아 나 거기 들리면서 갈까? 아니야 봐야지 이거 게임을 봐 하하 아 나 지금 살짝 싼거 같은데 아 여기 문 깨져있어 아이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난 일단 스토리 파악 좀 해볼까 아 여기 올라가야돼 근데 왜 그 신분은 우리를 안죽이는걸까 아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죽이겠지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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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들어와야돼 샤워룸 하드키 필요하대 하드키 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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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뒤에 있겠지 내가 그래서 아까 배터리 하나 먹어놨거든 여기 열고 나갈 수 있나 배터리는 없어 이쪽에 아 얘 갖고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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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한번 열어봐봐 봐봐 뒤에 문 안 열리나 그 보이는 문은 다 열어보는게 좋은거 같애 열어봐 안 열리게 생기긴 했는데 뭔 소리가 야 그리고 저거 너무 빨리 바꾸지마 그거 아껴어 아껴어어 두개먹네 죽는줄 알았다 이거 타고 내려가야돼 여기로 가야되나 그치그치 타고 내려가야지 반대쪽 봐봐 킥카드 먹고 이제 다시 저기 돌아가 저거 저거 하는거야 생각보다 이 게임이 아니 막 엄청 복잡하게 오오 호오옷! 호오올리시야시간rs war 쟤 부처야... 쟤는 무조건 죽인데 안여드리고 와..목을 그냥 잡아다가 너무 끔찍 하네요 창원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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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 일단 handsome 용원이 방와 있습니다 어서와주세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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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시간이 금이야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저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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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줄기를 뚫고 나가라 물줄기 찾아 바닥에 잘 보면서 그 저기 건전자 있나 없나 한번 봐라 저기 창문 열리는 거 아니야? 오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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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가 나가 저기 열고 나가야지 나가나가다 아래 아래 못 봐? 아래 못 봐? 오른쪽으로 이리 오른쪽으로 이리 오른쪽으로 이리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쭉 가봐 더 가봐 끝인가 이게? 더 가네 계속 가네 더 가봐 축가가 여긴거 같아 여기라고? 아 더 가봐 못가 안가져? 여기 맞네 올라가 아까 앞에 하나 있었는데 물줄기를 뚫고 가라고? 물줄기를 뚫고 가라고? 뭐 이렇게 배수관 같은 게 하나 세나? 자 여러분들 11월 28일 화요생방입니다 저녁 9시 23분이구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꼭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아프리카분들 별명 FC버튼 유튜브분들 구독하기 버튼 트위치분들 팔로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실때만 즐겨주게 설정됩니다 리문타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가봅시다 배꼬 15년차니 반갑습니다 못기니 어서오고 물줄기를 뚫고 나가라 이거 열린다 이거 열린다 무조건 꺼봐 저장했어 저장했어 최대한 배터리 할게요 배터리 떨어졌는데 잘 봐봐 여러분 배터리 놓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시큐리티 물줄기를 뚫고 나가라 그랬는데 일단 가볼 수 있는 데는 다 가봐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데 분명히 건전재 하나씩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누르지 마 누르지 마 건전재 일단 봐 뭐 누르면 애들이 뛰어오더라고 승경아 저기 저기 뭐 있지 않냐 오른쪽 아래 그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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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다시 봐봐 아 PC네 아씨 건전지가 없어 아냐아냐 저 PC야 PC PC 건전지 아니야 건전지 너무 없다 뭐? 저 열리나? 안 열리나? 열어봐 열어봐 오우씨 왜 열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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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르면 저게 이제 액티베이트되는 거 같아 어 야야야야야야야 건전지 건전지 오케이 아 뭐야 책상 앞에 하나 있다고? 어 어 아니 건전지 어딨어? 의자 뒤에 봐보라고 의자 뒤에? 건전지? 책상 문 앞에 거? 문 앞에 책상이 어디야? 여기 뭐 건전지 없는데 여기는? 없는 거 같아 오른쪽 여기 건전지 없어? 없는 거 같아 누르고 가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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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독감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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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 빨리 가 아니 뭐 커몬맨이야 빨리 가 오오 다른 데로 뛰어야 돼 오오 왔어 야! 와 안 열려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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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 우주로 나가라고? 아닌데 아닌데 어 저장했어 저장했어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아 아 시루만이 망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강신님 어서 오시고 위층에 배기가 열렸다고?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 저게! 아 아 아 우리 아까 지금 건너가는지 못 봤어 못 봤어 오케이 오케이 건너뛰을 수 있을걸? 열려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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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저기인거 같은데? 어? 으아아아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아아 왜 또 거길 들어가 거길 왜 또 들어가 거기 왜 떠들어 아니 내가 갈아갔는데 맞는건 떨어지고 떨어지고 캡보다 꺼도 돼 이거 어 여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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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려 쭉 뛰어 쭉 뛰어 쭉 뛰어 괜찮아 쭉 뛰어 쭉 뛰어 뛰어봐 뛰어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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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중고 아닌거 같아 스토리가 돼 어? 스토리같아 스토리 어? 안죽었어? 응 스토리 스토리 안죽었다고? 어 진짜네? 아 카메라를 꼭 챙겨야겠어? 아 얘 이거 하라고 온 애잖아 얘네 이거 사실 알리겠다고 기자잖아 기자잖아 아 하아 너무 잘한다 하아 너무 잘한다 하아 아 나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지금 목이 셔가 진짜 아 없어 없어 커피가 없어 하아 이거 잠깐 우리 매니저나 우리 저기 혹시 초이님 방송 보고 계시면 저희 마실 것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하아 잠깐 에어컨 한번 켤까? 덥다 하아 좀만 쉬었다 하자 하아 아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 하아 불 켜고 하하하 하하하 우와 하아 아 아 아 다리가 풀려 저 잠깐만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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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아 아 거 출근이 형 불러야 되는데 하어 하아 하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 아, 나도 계속 서울래 나 바로 갈거야 이거 바로 시작할거야? 어 시간이 없어 지금 자 갑니다 저기 초코파이 좀 먹어 어디까지 했지 우리?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했죠?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래로? 아 지금 이벤트 발생했지 갑니다 샤오실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라 저장주 샤오실로 가는 다른길 일단 이런 방이죠 아 여기 아까 어 아까 우리 그쪽으로 어 어어어어 아 아 미친자식 와 잠깐만 어어어 어어어 아이씨 아우 깜짝이야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와 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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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점프 점프 점프 안 열려 안 열려 뒤있어 오케이 오케이 쭉쭉쭉쭉 가 이쪽으로 이쪽인가 가가가가가 자 이동이동이동 샤워실이 어디야 아이씨 자 개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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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만 남아 꺼어어어 으아악 아아악 이쪽인가 아까 그기로 돌아온거 같은데 다들 뭐 떨어져있어 멍독결이 왔어 여기까지 어? 아냐아냐 쟤 아무것도 오우 도와준대 헬프미 아니 이쪽 아닌거 같은데 샤워실로 가라고? 아니 길치가 공포때문에 길 겁나잘찾네 아니 뛰다보니까 막 찾아져 기다려봐 우리 그거 찾아야돼 건전지 건전지 찾고가자 건전지 이런데 있나요? 있나좀 알려줘 최대한 아껴줘서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전방인가봐 건전지 찾아서 가야돼 이런데서 여기 건전지 있어 없어? 그거 밟고 올라가야돼? 오키 땡큐 야 도우야 여기 건전지 있냐 없냐 여기 없나 바닥에? 여기 꼭 건전지 하나씩 있을 법한데 건전지 안준다고 여기서? 너무하네 이쪽 아니고 얘는 왜이렇게 왜이렇게 계속 돌아가 뭐지? 어디로 가는거지? 아 없었어 건전지 아 얘를 밟고 가라는거야? 올라가라는거야? 근데 애들이 왜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이거 쟤 풀어줘야 돼 쟤 풀어줘야 돼 쟤 풀어줘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 아닌데? 야 얘네 풀어주면 나 죽이는거 아니야 이거? 쟤 풀어주는거 아니야? 예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닌데? 잠깐만요 샤워실로 가는 일단 새로운 길을 찾아라 이쪽이고 이렇게? 오케이 올라왔어 저장 자 이쪽에서 어 이쪽 안보이니까 좀 아껴서 최대한 저기 문 열리나 안 열리나 볼게요 여기 안 열리죠 당연히 레지가 나면은 무슨 뭐 길이 열려있는쪽으로 가는구나 이 게임이 게임이 게임 보니깐 느낌이랄 아! 야! 시새끼야 죽으라고 우와 내전? 이것은 바로 내전? 아 이거 아까 해봤죠? 근데 여기 사람있는데요? 이거 안되는데? 잠깐만 그냥 앞으로 가라앉는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또 쫄리는거 아니야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죽은 자가 산자에게 행하는 실험은 뭐냐 시트를 이렇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 뭔가 스페이스바 이렇게 오케이 점프 왔어요 여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여기 건전지 같은거 있다 아까 내 노트 봤거든 아 여기 없냐? 자 새로운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루돌프 G. 베르니케 박사 향년 90세 와 오래 사셨네요 2009년 2월 28일 좋아하던 일을 하다가 별세 이게 무슨 정보들인거야 근데 여기에서 증거들 기자잖아 아 그치 증거 수집하는거지 전쟁 당시 독일 측에서 활약한 어두운 과거를 안고 1949년 미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로 미국으로 이주했다 수십년간 로스앤 로스앨러모스에서 정부의 연구를 도운 뒤 뉴멕시코로 가서 은퇴 후에 풍경 사진 찍기를 좋아하며 고양이를 즐겼다 인품을 갖춘 진정한 박애주의라고 표현했고 그는 생존자를 남기는 법이 없다 와 뭐야 아니 앞에 막 되게 저명한 어 그런 학자처럼 표현을 해놓고 오지네 생존자를 안 남겼대 이쪽으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그치 기다려봐 근데 나는 건전지 찾아서 갈거야 아 저기 뭐 누르는게 또 있나 여기에 이쪽에 그러네 위쪽으로 올라가지 뭐 누르네 길 알고 있어 크으 저쪽으로 저 위로 올라가 아니 근데 일단은 나 건전지는 찾아보려고 야 근데 건전지 너무 안나오지 않냐 아까 우리가 여기 왔던거 으악 아 아 씨 떨어져 다시 갈게 아 잘못갔어 응 미안해요 이쪽으로 가서 어 아까 가봤던거니까 어 이렇게 가고 그냥 건전지가 근데 그냥 소모만 심하게 안하면 그때그때 나오는걸로 계속 충당이 되나봐 자 그래서 이제 점프죠 앞으로 가면서 점프 오케이 와 근데 제자리 뛰기 점프 실력 엄청난데 이쪽에 사람 없어있고 이쪽 위로 위로 갑니다 저장 저장했어요 뭔가 나온다는 뜻이죠 저장했으면 숨기려면 마하스 왼쪽 버튼 누르세요 이 아래쪽에 진짜 뭐 없다 여기는 그냥 가는게 좋을거 같아 이쪽에 건전지 시가 많은 구역이래 그냥 쭉 갈게요 여러분들 아 욕하지마 우리 방송 클린한 방송 문화방송 땡기방송 여러분들 클린한 방송 항상 어! 아 미안합니다 욕하세요 야 이 자식아 욕해 이 자식아 오오오오 욕이나 해 씨 형제 그러고 잘하라 거지같은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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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